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한 주 동안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 해준 분들 다시 만나보고 약속은 잘 지켜졌는지 그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5월이었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해양수산부가 함께했던 바다특집 슬기로운 바다생활 어서 오션. 오늘 한번 애프터 서비스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어선들은 명태를 잘 잡고 있을지요. 또 해양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논의를 했을지요.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줌 연결을 하니까 또 색다롭네요. 네 반갑습니다 앵크님.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지금 유튜브 통해서 YTN 라디오 혹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검색하시면 저희 인터뷰하는 모습에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이 달라졌던 것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이렇게 줌 연결을 통해서 화상 연결을 통해서 방송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 해양수산부도 이런 화상으로 회의 많이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처음에 할 때는 저도 그렇고 인터뷰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어색했는데 지금은 다들 능숙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슬기로운 바다생활 어서 오션 코너를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요. 명태 어획과 관련된 얘기였는데 우크라이나전에 의해서 러시아 수역에서의 명태잡이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신 바 있거든요. 바라건대 올해 내에 좀 끝났으면 싶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여전히 명태잡기는 어려운 겁니까? 아 예 지금은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원래 한 러시아 베이링해라고요. 그래서 한 3만 톤 정도를 5월 달부터 12월까지 잡는 게 원래 옛년부터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번 시기가 좀 늦어졌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러시아 당국하고 협의를 잘했어. 당초에 한 5월 달에 들어가던 걸 7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내일이 이제 12월 31일인데 조업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 1월 달에 다시 복귀할 예정인데요. 당초에 예정했던 그 부분을 거의 다 이렇게 다 어획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두 달 정도 늦어졌지만 계획상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들리는데 혹시 위험하진 않은가요? 위험하진 않은가요? 그거 잡을 때. 아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면 한 5월부터 12월 잡는 게 7월로 두 달간 늦어진 측면은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원양어선에서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해서 이렇게 어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음 그렇군요. 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 가격이 오르거나 혹은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해양 쓰레기 올림픽 그러니까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는 소식도 전해주신 바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개최가 됐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아마 저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9월 달에 부산 벡스코에서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아마 이 회의도 이제 미국이 계속 해오던 회의인데 미국 외에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거의 4년 만에 열린 건데요. 전 세계 한 89개국의 전문가 연구진들 포함해서 한 1,300명이나 모였습니다. 대단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많은 연구자들이 박사님들이 모여서 논의한 건 처음이었고요. 우리 앵커님 그리고 우리 청취자님 잘 아시다시피 해양 폐기물과 쓰레기를 저감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해양 생태계 특히 고래, 거북 이런 부분이 쓰레기 때문에 생존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전문가들 다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한 거고 UN에서 UN 환경계획 그러니까 UNEP라고 하는 조직 기구가 있고요. 거기와 미국의 해양대기청, 노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소환보 같이 주관을 해서 한 건데요. 아주 지금까지 국제적인 이슈인 해양 쓰레기와 해양 폐기물을 어떻게 저감하기 위한 연구 결과들을 서로 상호 간에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런 저감을 위해서는 한 나라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나라들이 국제적인 연대감을 가지고 솔리데리터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 그리고 이게 정부 차원에서만 하면 안 되고 정부와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같이 합심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UNEP 관계자들이 우리 한국 정부의 정말 이렇게 논의가 정말 결과가 좋았고 결과물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한 거라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호평을 해 주셨고 아마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님께도 UNEP 차원에서 감사서안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논의가 좋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해양 폐기물과 해양 쓰레기를 저감하는데 국제적인 어떤 선도국가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청취자분들 많이 들으실 텐데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어떤 참여. 요즘 줍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그렇죠? 두으면서 조깅하는 그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 젊은 층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활동 상황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어떤 국민 전체적인 우리 청취자분들의 동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역할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시민산대하고 연대해서 해나가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양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배출된 탄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해양이 큰 역할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온실가스 탄소에 저감하는 걸 해양에서도 한 20%에서 30% 이렇게 저감하고 흡수한다는 게 국제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해양에서의 역할, 물론 산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마는 산림 못지않게 해양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 예를 들면 선박 운항에 있어서도 자동차뿐만 아니고 선박에서도 CO2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 넣은 게 블루카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갯벌이라든지 우리 바닷속 같은 해양에서의 식물들이 탄소를 또 많이 저감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나가는 노력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다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해양수산부도 바삐 달려왔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우리 수산물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들었는데 국내외 경제 여건이 이렇게 어려운데 가능한 일입니까? 아, 예. 참 올해도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만큼은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목표치가 30억 불이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보니까 31억 2천만 불 정도를 해서 초과 달성을 했고요. 그중에 1등 효자 상품이 김 그리고 참치입니다. 김은 식품 단위로 볼 때는 최고로 많이 했습니다. 6억 5천만 불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참치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수산식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리 세계인들의 입맛이 우리 수산식품에 대한 입맛이 아주 이렇게 많이 특히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가보면 아주 인기도가 높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K-POP, K-드라마 같은 K-컬처의 영향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우리 수산물도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김도 좋아하고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수산물의 품질을 좀 더 개선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통에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많이 구축하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어떤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이제 우리 1등 품목인 김, 김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김이라 그러면 시위도 해가지고 해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수출도 많이 되고 또 일부는 이제 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놀이. 그러니까 김을 놀이라고 그러는데요. 놀이라고 이렇게 표결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새해에는 김, G-I-M. 우리말로 우리말을 영문화해서 김이라고 해서 브랜드도 통일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작업들도 그러고 저는 우리 제외 공간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 외교관 분들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제외 공간에서도 중심이 되어서 우리 수산식품 해외 판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외 공간 그다음에 우리 수출 기업들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 자리를 비해서 우리 업인분들, 그리고 수출 기업분들, 제외 공간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외교관 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출도 수출이지만 저도 어제 흰쌀밥에 김 이렇게 말아서 먹었고 참치도 김치, 참치볶음 해서 먹었거든요. 칭찬 한 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저 칭찬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예, 예.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김, 그 다음에 참치. 네, 제가 어제 저녁으로 먹었어요. 차관님. 아, 예. 아, 예. 앵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 김 앞으로도 우리 앵커님도 많이 좀 드셔주시고요. 예. 예, 예. 요즘 그러니까 치맥 이르지 않습니까? 네, 네. 치맥 이르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김맥. 아, 김맥. 고추리시면서 우리 조미김이라든지 아니면 김스낵도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배부를 때에는 김맥이 최고입니다. 우리 앵커님. 예, 예. 칭찬 한 번 듣기가 좀 어렵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잘 안 들려서 그랬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 시간 가져봤고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2023년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떤 일들 할지도 궁금한데 새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 주신 대로 새해도 경제 상황이 참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고요. 특히 우리 해운산업을 보면 지금 해운운 운임이 운임 지수가 너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수출을 위한 어떤 든든한 버팀목인 우리 해운 기업들이 제대로 여러 가지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 3조 원가량의 경영 안전판도 저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아까 수산업 부분의 어떤 경쟁력 재고가 정말 중요한 상황인고요. 그래서 생산뿐만 아니고 유통구조도 혁신하고 아까 말씀드린 김 이런 어떤 전복 이런 부분에 대한 가공을 통해서 수출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업인분들 그리고 어촌 사이에 소득이 좀 더 정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의 모든 어떤 노력들이 우리 국민분들께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저희들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49님께서 해양수산부도 칭찬합니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연말 마지막 인터뷰 진행을 해봤고 오늘 사실 준비된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 하지 못했거든요. 내년에 슬기로운 바다생활 어서오션 시즌2 진행해보는 거 어떨까요? 너무 좋은 생각이고요. 우리 YTN에서 이렇게 우리 해양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게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도 시즌2에 한번 해서 같이 이런 논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과 참치 100일 동안 먹으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과 함께했습니다.